음식을 먹은 후 3분 이내에 양치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3분, 3분, 하나, 둘, 셋. 다들 지금 갈립니다, O, 두 분, X 두 분으로 갈립니다. 음식물을 먹고 5분 이내인가 안 하면 벌써 세균이 반식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반식하죠. 하지만 3분 이내는 아닌 거예요, 3분 후. 3분에서 5분 사이 딱 그때쯤에는. 아니, 어쨌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 아, 그만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3분에서 2분 50초 남았어, 빨리 가야 돼. 막 이거는 아닐 것 같아. 정답은요? X입니다. X입니다. X예요? 곧 봐요. 왜 그러지? 일단 통상적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는요, 3분 이내 양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친 음식들 있잖아요. 마른 오징어, 육포. 이런 것들 먹었으면 상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치아가? 껴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강한 걸 가지고 물리적 압력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너무 빨리 양치를 하는 것은 치아한테 오히려 좀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강하거나 억센 음식들을 먹고 나서는 너무 빨리 치아를 양치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양치를 하는 게 치아를 더 아끼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을 치아게 짠 후에 물을 묻히는 것이 좋다. 맞지? 저는 이거 완벽해. X입니다.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다들 자신 있어 하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맞으면 오틀리맥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우와, 역시. 역시. 야, 좋겠다.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아, 바꾸면 안 돼. 아, 바꾸면 안 돼. 완벽하게 안 싸줬어요. 쳐주면서 왜, 왜 뭐라고. 꼭 물을 묻혀서 칫솔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촉촉하게? 촉촉하게? 왜 이렇게. 오, 갑자기. 아는 것도 봤거든요. 거품이 잘 나죠? 거품이 잘 나고 약간 기냥하면 좀 까끌까끌해요. 기냥하면. 저희 아들하고 정확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답은요? 이렇게 문제를 내보면서 너무 놀란 게 정말 알짜왕 우리 식구들은 정말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고 있고 너무 설명까지 잘하신다. 한 분 빼고. 정답. 정답 아닙니다. 정확하세요. 조금 부가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치약에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이 연마제가 세균과 치석을 제거하게 되는데 연마제에 물이 닿아가지고 농도가 희석이 되면서 양치질 과정에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불소도 사실 물을 묻히면 조금 더 희석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오래 하실 수 있고 정확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다면 물을 묻히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안 묻히고 하시는 것이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